이 모델의 이름은요. 악셀 VF입니다.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, 구독은 덤. 이 클럽의 50% 이상이 카본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. 카본을 쓴다는 건 그만큼 경량화를 시킬 수가 있다는 거고 그러면 앞쪽에 무게가 쏠리면 공이 너무나 꼬꾸라지지 않을까요? 라고 제가 그 질문을 했더니 이 카본 뒤쪽에 텅스텟 웨잇을 배치를 해서 공을 띄울 수 있는 그러한 역학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이 드라이버의 닉네임이 뭐냐면 Never Slice. 그러니까 슬라이스가 절대 나지 않는다는 건데 이렇게 어드레스를 딱 해보잖아요. 셋업을 하면 클럽이 약간 1도 내지 2도 정도 닫혀있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렌치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의 특성에 맞게끔 이 라이각이라든지 로프트를 조정을 해서 쓰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 이렇게 보면 90이라는 숫자도 있고 70이라는 숫자가 있어요. 그래서 이게 뭘 뜻합니까? 그랬더니 이 장력이 샤프트가 탄소섬유잖아요. 이걸 쭉 당겨서 70톤의 힘으로 당기면 끊어지는 그리고 이 샤프에는 보론이라는 소재가 써져 있다는 거예요. 보론이 뭐냐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보다 훨씬 더 강성이 강한 그런 소재라고 합니다. 여러 가지 모델이 왔을 때 다 빼서 한번 쳐봤죠. 그런데 이 녀석만 유독 특별한 느낌을 저한테 주는 겁니다. 그게 어떤 거였냐면 분명히 공인체래요. 공인된, 그러니까 컨포밍된 체데 고리가 제가 예상한 것보다 10에서 15씩 더 날라가는 거예요. 그리고 헤드는 288g 그리고 샤프트 무게는 대단한 강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S샤프트가 45g 그리고 레귤러 샤프트가 43g입니다. 그럼 과연 이 녀석이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제가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샤프트는요. 레귤러입니다. 43g짜리. 그리고 부드럽게 치는 것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. 레귤러입니다. 그리고 이렇게 딱 셋업을 해보면 헤드가 닫혀있는 느낌이 들어요. 그래서 이런 디자인이 좀 싫은 분들도 있을 수는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 일반 골퍼들은요. 80% 이상이 슬라이스로 고민을 하고 있어요. 그러면 이런 디자인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. 그리고 참고로 이렇게 약간 상식을 좀 더 고급스럽게 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일본 쪽에서 생산된 클럽들은 이렇게 딱 놓으면 헤드가 그대로 놓여요. 근데 그 미국 클럽들은 이렇게 있잖아요. 딱 놓으면 싹 뒤로 뒤집어집니다. 그런데 우리 골퍼들이 굉장한 실수를 하죠. 놨을 때 딱 뒤집어지니까 이게 똑바로 놔진 건 줄 알고 이대로 쳐버리죠. 이건 100% 열려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처음에 슬라이스 때문에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. 그러니까 클럽 때문에 스윙이 망가지는 경우도 발생을 하거든요. 근데 그 클럽들의 장점은 드로우와 페이드를 자유롭게 맞춰서 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어요. 그런데 우리 일반 골퍼들에게 그게 필요할까요? 아마 기본적으로 제가 치면 약간의 드로우가 날 거예요. 툭툭 때려볼게요. 기본적으로 저는 똑바로 친다고 생각을 했는데 살짝 왼쪽으로 그리고 뭐 친 것 같지도 않은데 196 또 투 투 때려보는 거예요. 제가 여러분들이 한번 느껴보세요. 제가 막 죽자고 패는지 한번 보시면 되잖아요. 자 지금 때리니까 207 정도 자 스윙 궤도만 살짝 생각을 하고 조금 더 때려봤어요. 조금만 아주 조금만 더 때려봤어요. 액셀 VF는 오로지 비거리예요. 오로지 비거리. 그런데 이 비거리에 이 샤프의 일정한 강성을 유지하게 하면서 방향성까지 보장받게 했으니 저는 그래서 굉장히 비싼 친구인 줄 알았어요. 또 툭툭 때렸더니 자 이제부터 이제 피치를 올려보겠습니다. 뭐 220 정도는 그냥 쉽게 나가네요. 자 레귤러인데 제가 치면 좀 약할 것 같은데 한번 갈겨 보겠습니다. 자 우와 지금 갈겼는데 한 200 한 4,50은 나갈 것 같고요. 그렇죠? 252 정도 자 좀 더 세게 자 그랬더니 뭐 다 받아주는데요. 40g대 샤프트가 지금 이렇게 간다는 거야? 와우 256 이 구입은요. 옥스윙몰에서 하실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이 설명 하단에 옥스윙몰 링크가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옥스윙몰 링크 가서 구입을 하셔도 되고 수소하게 구입하실 수가 있어요.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비거리 한번 늘려 보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하나의 중심이 될 수 있는 녀석인 것 같아요. 드라이버에 있어서는 요즘에 뭐 디자인은 디자인 기술력이면 기술력 다 비슷한데 이건 뭐 그냥 아예 그냥 돈을 때려 넣은 느낌이에요. 그래서 이 카본을 어떻게 이렇게 다 발랐을까라는 그런 느낌 그리고 샤프트는 어떻게 이 가격에 이런 걸 썼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냥 감동의 현속입니다. 지금까지 옥스윙몰의 옥스윙몰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, 구독은 덤